안녕하세요. 오늘은 NLP에서 배울 수 있는 메타모형이라는 것과 에릭슨 체면에서 배울 수 있는 밀턴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 감이 오실 거예요. 한 젊은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메타모형과 밀턴 모양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내담자는 대학을 졸업하였고 어떤 입사시험에서 최근에 떨어졌어요. 벌써 몇 차례 시험에 떨어졌기에 낙담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며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대화에서 치료자감, 메타모형과 밀턴 모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싶습니다. 왜 죽고 싶은가요?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네, 하나도 없어요. 시험이란 건 쳐봐야 모조리 떨어지니까요. 그러니 이제 삶에 대한 자신감이 다 없어졌어요. 제게는 이제 미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떨어졌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합격한 시험은 하나도 없어요? 꼭 입사시험이 아니라도 지금까지 합격한 시험이 정말로 하나도 없어요? 입사시험이 아닌 시험에서는 합격한 적이 있죠. 대학 입시에서도 합격했으니 대학을 다녔고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시험에서 모조리 떨어졌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니군요. 그렇게 말하시면 그렇죠. 저는 입사시험을 말했으니까요. 비록 입사시험에서는 여러 차례 떨어졌지만 과거의 다른 시험에서는 합격한 적이 여러 번 있단 말이시죠? 네. 그렇다면 모든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틀린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입사시험에서 여러 번 떨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어때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미래가 없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기분이 든다는 뜻이죠. 아, 기분이 그렇다는 뜻이군요. 네. 기분이 그렇다는 것과 실제로 그렇다는 건 별개죠. 비록 기분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시험에 여러 번 떨어져서 미래가 없는 것 같은 기분은 들지만 그래도 미래는 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네. 시험에 여러 번 떨어져서 미래가 없는 것 같은 기분은 들지만 그래도 미래는 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뭔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드나요? 네. 뭔가 바뀐 느낌인데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으나 나중에는 합격한 사람들을 직접 보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다음 시험에서도 떨어지라는 보장은 없네요. 그죠? 네. 그리고 당신은 심지어 과거에 여러 차례 시험에 합격한 일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도 졸업을 했고요. 그런 생각을, 그런 능력을 생각한다면 새삼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있다면 비록 시험에 여러 번 떨어져서 좌절감은 들어도 심기일전하여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 일은 실패 끝에 성공해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다음에 성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큰일을 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오늘 선생님 말을 듣고 보니 제가 마음이 편협했고 너무 제 기분에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 용기를 내야죠. 나쁜 기분에 빠진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좋은 기분에도 잘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좌절감이라는 나쁜 기분에 빠졌던 만큼 이제는 가능성의 바탕을 두고 희망과 자신감의 기분에 한번 빠져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말이에요. 당신도 틀림없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당신도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믿겠지만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고 싶다는 마음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었으며 마지막에는 할 수 있다는 자기 체면에 걸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밀턴 모양은 일종의 체면 상태로 몰아가는 화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메타 모양과 함께 변화와 치료를 위한 중요한 언어적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내용 놓치지 마세요.